수연아 엄마가 사진 찍히기도 전부터 어우 우리 수연이 진짜 잘 먹네 어구구 어구 맛있어 안 뜨거워요?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를 데웠어요 어 어 수연이가 먹어 엄마 줘? 엄마가 해줄까? 김에다가 싸줄까? 먹어 김에다가 싸줄게 우리 공주 맛있어요? 어머 영양밥을 좋아하는 우리 공주님 영양밥을 좋아하는 우리 공주님 잘 먹네 김에다 싸두세요 어휴 김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요 수연아가씨 김을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자 수제 영양밥 예정에 꽉 찬 수제 영양밥 먹고 있어요 오이고 잘 먹네 김따루 밥 따로 먹는 거예요 아구 귀여워